안녕하세요 작곡가 김동훈입니다. 이렇게 찬스라인 작곡 클라스라는 걸 황찬희 씨가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또 이 황찬희 씨는 가요계에서 정말 주옥 같은 명곡을 많이 오랫동안 발표했던 훌륭한 작곡가인데요. 이렇게 후배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고 또 이런 노하우를 가르쳐준다는 의미에서 참 의미도 있고 정말 너무 부러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일단 축하드리고 이 황찬희 씨의 작곡 클라스를 통해서 되게 많은 실력 있는 좋은 후배들이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 프로 무대로 많이 데뷔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